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 17 하면 되는거죠. 아, 18 하면 되는거죠, 자면. 오케이, 그래서 뭘 보라 그런거 모릅니다. 자, 그래서 금방 끝낼거 같은데? 뭐죠? 그렇죠. Look, this is my new shirt. Look, this is my new shirt. OK, look은 한번 보세요라는 뜻이고, this is는 무슨 뜻인데? 이것은 뭐뭐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this is는 뭐할 때 쓰는거냐면, 그치, 소개할 때 이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쓰는거에요. 네, 뭐 안돼요. 잘 내가 하고 있어요. 마이는, 나의, 유는, 새, 셔츠는, 셔츠죠. 오케이, 어, 1대1 해야되는데, 저희는. 조금만 기다려줘, 저희. 오케이. OK, 그랬더니, 오, 멋지네. It's nice. It's nice. It's nice. OK, it's는 뭐 대신 왔다. It's는, it is의 줄임말이고, it's는 뭐 대신 왔다. 그렇지. Your new shirt is nice. 너의 새 셔츠가 멋지다. 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지. Look, this is my new skirt. Look, this is my new skirt. Kate, she's wyn' 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멋집니다, 노예여. 이거는, 이 안에, 위속에 얘가 숨어있어. 위속에, 얘가 숨어있어. 위속에 얘가 숨어있어. 잘 숨어있어. 잘 숨어있어. 찾아가지고 동그라미를 채워주세요 선생님 하나만 해볼게 그치? 뭔 소리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번에는 네 잇은 뭐 되시고 왔다 네 잇은 뭐 되시고 왔다 어?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새 재킷이야 Look this is my new 재킷 재킷은 어떻게 쓰면 되겠다 재킷할때 조심해야 될게 알파벳 불러줘 까불짝 그러지 말고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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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딱 맞춰야되겠어 뭐 쓸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오 왼쪽이 있긴 Look this is my new 재킷 아 Look this is my new 재킷 어떻구나 이러죠 그래서 Wow it's nice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 오케이 그래서 셔츠는 어떻게 쓸까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트 함 되죠 셔츠 셔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He is wearing a white shirt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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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선생님 이 S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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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put on your sweater 나의 영어선생님은 매우 친절하십니다 My English teacher is very nice 이거 지금 안 켜진다 충전이 안되어 있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This 집에서 해봤어야지 이거 했어요 오케이 어 뭐라고 My 알았어 잠깐 기다려 내 공책이다 This is my notebook 오케이 그 다음에 치마 Skirt She Her Red Skirt Skirt 오케이 그 다음 Nice 나이스가 2번 나오네 그 다음에 Look Look 그 다음 Dress 뭐라고 쓸까 D R E S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What 뭐라고 쓸까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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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취미 뭐니 What What Is your hobby What 오케이 그 다음에 소이 오세요 네 네 네 네 네